자, 여기 일본 점점에 한번 나와볼까요? 오오오오 지금 새로 보이는 선생님이 여기 옆에서 너무 잘 따라해 주시는데 여기 우시 unie 한 번 더 있죠? 와 오세요? 와 오세요? 아니, 안 좋겠어요? 좀 해주세요 자, 여기 선생님들 와 보세요 여기 선생님 실수 선생님들이세요? 아, 그러세요? 제가 저번 선생님들 요동 한 번 하고 90점 드렸어요 오늘 100점잖아요 정말이에요? 우리 어르신들은 웃다보니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잘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같이 하면 돼요 아까는 19살짜리 친구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스위스 선생님들을 알려줄까요 또? 네 이제 그동안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다 선생님 해요 선생님 할 때는 이렇게 내가 훈장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다 지금부터 선생님 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알려줄게요 선생님 됐어요 여기 볼게요 웃다보니라는 건데 그게 쉬워요 잘하실 것 같아요 들어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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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세요 머리도 세고 두고 머리 두고 두고 눈 아래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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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 세고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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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게 두고 네 세고 네 두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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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